경주시 기독교연합회가 경주제일교회에서 57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.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경주시 기독교연합회 직전 회장 이종래 목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공동체였다며 공동체성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아름답게 협력하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. 임원 선거에서는 경주시 기독교연합회 신임 대표 회장에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를 추대했습니다. 경주 지역 75개 교회와 8개 기관 내 연합체인 경주시 기독교연합회는 경주역 앞 성탄트리 점등식과 지역사회 섬김사역을 통해 경주시의 보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